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호산나 찬양대 찬성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을 안 드셨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어주는 수원순복음께 단임하고 있는 이완 목사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2018년도 새선명전도 축제 주일에 특별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왼쪽 가슴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을 특별히 환영하시고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권면으로 여러분 오셨죠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억지로 끌려오신 남편님들도 계실 거고 더 자고 싶은데 그죠? 또 아내님들도 계실 거예요 남편이 한 번만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하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소원 하나 들어주는 셈 치고 한 번만 갈게 하고 오늘 이후로 안 올 작정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힘들게나마 어떤 이유로 간에 여러분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수원수폭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힘들게나마 이곳으로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자기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데요 아멘 하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맹정신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오 생명이라고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다고 죽어도 부활한다고 이 놀라운 말씀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하셨다고요 그럼 이분은 요즘 애들 말로 만약에 뻥을 쳐도 세게 쳤으면 인류의 수십억 명을 속인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속인 분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이오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한 여인이 여러분도 익히 들어봤을 법한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1979년도에 국제가요대 대상을 받은 윤복희 관사님의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래인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어떻게 보면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원래의 의미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포함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졌고 우울했던 인생의 빛이 임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와 집의 경계가 별로 없었던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인 기독교 문화가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다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0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신 까닭이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는 분이시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사기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죽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자기 목숨을 바칩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이고 실제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3방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지난 금요일 남북의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났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짓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꿈같은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요 한반도의 비핵화문이 아니라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될 것이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유롭게 서로 왕래하는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남북한의 정상회단보다 더 꿈같은 일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언제 돌아가야 될지 기약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역사책에는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유다 백성들의 귀한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도레미파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하여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이전까지는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겠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먼저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 예고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를 짓던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새로운 일을 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서 전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강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믿기 어려운 일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하여 일어나고 또 그 나라의 초대 왕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풀려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자막을 보면 읽어볼까요? 나 야외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크기를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기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과거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었을 때에 그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게 됩니다 해방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영화 10개 아시죠? 아신다고 해주세요 영화 10개 혹은 모르시면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굉장히 멋지게 등장해요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가 그간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 내가 무슨 정신으로 얘들을 풀어줬지? 군대를 보내서 다시 잡아야겠다 그래서 정병을 보냅니다 병기 부대를 보냈어요 전차 부대를 보냈어요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넘실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덜컥 났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입어낸 거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출애국지 14장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물러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믿기지 않는 말씀을 모세가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 앞을 막고 있었던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마지막 뒤에서 가던 한 사람이 육지에 올라오게 된 다음에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져요 그때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이집트의 전차부대가 등불이 꺼지듯 물속에 수장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출애굽의 기적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까요? 이전에 홍해 사건이 의미가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사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외세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홍해 기적 사건을 역사 책 속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지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보이십니까?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절망을 거두시고 소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소망 주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그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유브라데강 저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의 가장 빠른 길은 광야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은 땅이 척박한 곳이에요 길 찾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물 문제가 심각해요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길을 헤매지 말아야 되고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가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가 내겠다 길 문제 물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난 한 해 하루 로또 복권 판매량이 기록을 갱신했어요 하루에 얼마 팔렸는지 아세요? 하루에 104억 놀라주셔서 감사해요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지나가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콩이 볶아지는 그 확률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마아악 큼도 보이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복권을 살까요? 요만큼의 희망이라도 갖고 싶어서 왜요? 자기 인생이 답답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혹시 길을 잃은 분은 아니 계십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내면의 갈증 속에서 아파하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길 문제 물 문제로 고통 중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을 향하여 가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채워주심은요 간신이가 아니라 풍성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사막의 들짐승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마시게 한 것은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하시려고 들짐승들이 마셔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풍성한 물을 하나님께서 사막에 내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초대받아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노랫말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입니다 우리 삶은 광야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시는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 마시게 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주님을 찬성해야 됩니다 광야에 물을 내시고 나 때문에 물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만약에 찬양하지 않으면 짐승받아 못한 사람 되는 거예요 들짐승들도 광야에 물 내고 사막의 강 만드신 주님을 존경하는데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수혜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찬성해야 됩니다 보문 21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한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 광야에 길을 내시면서 물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열심히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내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찬성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 위해서 광야 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일이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찬성하십시오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그들이 찬성했어요 찬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구가 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잘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의 공격이 있었어요 비방이 있었어요 모략이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스타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불가능을 가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힘내어 성전을 완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도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반드시 세일을 행하시니 주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만 내가 나가줘야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분이신 것을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돌봐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빌리뽀 감옥에서의 바울은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빌리뽀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세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 사랑과 참 행복을 누리시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리메이커웨이 하나님 길을 만드시니 우리 돈모의 목사님이 지으신 이 노랫말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